자빈이는 이 문장부터 할 차례네요.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나요? 할 차례인데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들은 질문하다. 그들은 대답한다. 누가다부터 만들죠. 그래서 그들은 대답한다는 뭐예요? 대의 앤쏠 대의 앤쏠 하다시죠. 그러면 이 속에 더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다 완성시킨 거네요. 그들은 대답한다. 대의 앤쏠 안 묻는 말 했는데 한발짝 앞에 갔네. 자, 다시. 그들은 대답한다. 대의 앤쏠 그들은 대답하니? 대의 앤쏠 문장 완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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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데이 앤쏠 더... 어... 으음... 음... 자, 요까의 소리가 쾌야 쾌 쾌 쾌 쿠우우에잖아. 쿠우우에... 쿠우우에... 에스까지 붙이면 쾌스 쾌스... 쾌스... 뭐라구요? 뭐라구요? 어... 어... 자... 두 데이 앤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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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스천 히히히히히히히... 아니... 도데이 앤서 그 퀘스천 도데이 앤서 그 퀘스천 오케이. 더 퀘스천 한방 길어 봤자... 잇! 그래서 대답 속에 더 퀘스천 대신에 잇 들어가서... no they don't answer it 그렇지 no they don't answer it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너는 주머니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누가 나부터 만듭시다 너는 가지고 있다 you have have 그렇죠 이거잖아 이거 이거 넌 가지고 있다 you have 그러면 묻는 말 쳤다는게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do you have 문장완성 what do you have if you all a pocket 포켓 포켓 전체적으로 한번 더 뭐라고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if you in your in your pocket 포켓 포 포 크 에트 포켓 포켓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그랬더니 난 돈 많다 i have i have i have 매치.. 매치 머니? 머치 머니 머치 머니? 그렇지 잘 읽는다 마이? 어.. 포켓? 포켓 오케이 잘 읽었어 잘 읽었어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머치 머니라는 말은 많은 돈이란 말이고 많은 돈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많은 돈 많은 돈은 무엇? 많은 돈 무엇이란 말과 많은 돈이라고 어울립니까? 어.. 무엇 많은 돈 어울립니까? 돈은 이름씨잖아 이름씨 네 그러니까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머치 머니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포켓 아 포켓 그렇죠 이거 what이고 이 속에 들어있던 하다시 속에 가지고 있다 하다시 속에 있던 두가 앞으로 나가죠 또 I는 U로 바뀌고요 그래서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왜 웃는 중이니? 뭐부터 만들어요? 너는 웃는 중이다 그렇죠 너는 웃는 중이라는 그래서 뭐해요? You are? 아, 유? or? You laughing? You are laughing이야 You 오케이 OK. laugh가 웃다지. laughing은 웃는 중이니죠. 그럼 무슨 시야. 어떤 시죠. 어떻다 만들어줘야죠. 그럼 you are laughing이야. you are laughing. 어떤 시를 어떻다 해주려면 누가 필요해. you are laughing. 그건 맞을까 틀린다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맞든 틀린다 말하면 돼 자빈아. 넌 웃는 중이다. you are laughing. 응. you are laughing. 응. laughing. OK. 그럼 묻는 말 첫 단계. 너 웃는 중이니? are you laughing? 그렇죠. are you laughing? 3체문장 완성. why are you laughing? OK. 여기 비동사 안 넣은 건 큰일 날 일이야. 자빈아 you laughing 하면 안 돼. are you laughing 해야 돼. 그리고. why are you laughing이야. OK. 그래서 그 웹툰이 웃기기 때문에. 왜. 애들이드 자기 escri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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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t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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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 HE이і. much?? 웹운? 웹툰? 웹툰? 웹툰 is? 숙연 Scripture because the 웹툰은 is...? 왜? 뭐랬?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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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It's because the ? nieuwe 웹툰? 이즈어 자빈이라고? 어?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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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큰소리로 자신감있게 왜 자꾸 뭐뭐뭐뭇거리고 끝에 나한테 물어 말하다가 왜 선생님한테 자꾸 물어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 어? 어 가지고와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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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얘 와이파이도 배는거 어 어? 너 왜 이걸 붙일라고 해 여기를 붙여야지 비밀보러 왜 또 없어 좀 있다가 잠깐 기대해 끝낼 때까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자 너의 형은 너의 누나랑 싸우니? 할 차례인데요 너의 형이 싸운다 부터 할 차례 해줘 형 그거를 여러분 우리 형의 부디 화이트 싸우다죠. 그럼 이 속에 두 들어가요. 더즈 들어가요. 그러니까 your brother fight에요. your brother fight에요. 그렇죠. 누가 다 만들었네요. 너의 형은 싸운다. your brother fight 자 그럼 이제 누가 다 했으니까 누가니 합니다. 너의 형이 싸우니? does your brother fight? 그렇지. does your brother fight? 누가니? 아이고 소중한 누가니 만들어 놨어. 지금 소중한 누가니. 자 문장 전체 완성. 너의 형은 너의 누나랑 싸우니? does your brother fight? fight? with.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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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익숙하게 하기. 한 번 더. 뭐라고요? 그럼 너의 형이 누나랑 싸우냐 그랬으니까 나의 형은 누나랑 싸운다. 또는 나의 형은 싸우지 않는다 할 건데 나의 형 기니까. 그렇죠. 나의 형 암만 길어봤자. 그래서 대답 속에 마이 브라더가 있을 자리에 대신 he가 있죠.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한 번만 더. 뭐라고? no. he doesn't fight with my sister. 그렇지. no. he doesn't fight with my sister. no. he doesn't fight with my sister. 오케이. 엄청나게 많이 했어. 자민이가 와우. 엄청나게 했네. 오케이. 여덟 개 했어. 지난 시간보다 두 개 더 했어. 오케이. 박수 짝짝짝.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오케이. 그럼 열라봅시다. 안녕. 그래.